JW노래반주기 유튜브 연동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JW튜브 버튼을 누릅니다 리모컨을 사용하여 원하는 곡을 검색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JW튜브에서 나오려면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아주 편리하게 JW튜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JW튜브 버튼을 누릅니다 리모컨 방향키를 이용하여 좌측 하단의 설정으로 이동하고 TV 코드로 연결을 선택합니다 유튜브 앱을 실행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의 기기의 연결, TV 코드로 연결을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적어두었던 반주기의 TV 코드를 입력창에 입력하고 연결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스마트폰 유튜브 앱에서 콘텐츠를 검색 및 선택하여 노래반주기를 통하여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래반주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동영상을 클릭 후 재생 버튼을 눌러 재생하거나 목록의 추가 버튼을 눌러 재생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노래반주기에서 콘텐츠가 재생되며 콘텐츠 재생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다른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JW노래반주기의 유튜브 기능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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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